요새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저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살다 보면 감정대로 지르고 나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은근히 많죠.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마라염떡을 충동적으로 시켜 먹은 다음에 허무함을 느끼고 후회를 하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인간관계나 일에 있어서 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다고 가족이나 이성친구한테 짜증을 내고 틱틱대고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걸 선택할 때 기분대로 선택을 해서 일이 꼬이는 경우도 많죠. 일만 꼬이면 다행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이 가장 힘들죠. 일이나 인간관계 같은 건 둘째치고 제일 힘든 거는 사실 나 자신이란 말이죠.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마음이 진짜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올라가고 훨씬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에 얼메이지 않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멈춰서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대로 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일단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답답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전화 버튼 누르기 전에 일단 멈추는 거예요. 아니면 상대가 너무 예의가 없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상했다. 아니면 나 기분 나빠서 이거 하기 싫다. 아니면 오늘 기분도 안 좋고 무기력하고 피곤하니까 예배나 묵상이나 기도는 오늘 건너뛰겠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일단 멈추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떡하죠?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여쭤봐야 돼요. 여쭤보고 결정하는 거랑 그렇지 않고 결정하는 거는 정말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주에 주셨던 주일 예배 말씀을 다시 보면 너무 신기하게 제 상황에 딱 맞는 정확한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말을 아껴라 라고 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도 말을 아끼고 참는 거죠. 사울이 못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고요. 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하고 기분대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급하게 제사를 드리죠. 역대상 13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가 사올 때에는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고 여쭤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이게 진짜 어려웠는데요. 특히 목사사모가 되고 나서 힘들었던 게 내 감정대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티내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고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너무 하기 싫지만 그래도 멈춰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도 제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금방 평온한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음은요. 하고 싶은 편한 거를 하면 할수록 약해져요. 그리고 반대로 불편하고 힘든 거를 할수록 강해져요. 우리 몸도 그렇죠. 다리를 꼬고 거북목 자세를 하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쵸? 반대로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바른 자세를 해야지 몸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힘들어도 근육 운동을 계속해야지 근육이 생겨서 더 건강해지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기 싫고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선택하는 건 이런 경험들이 내 인생에 쌓여갈수록 내 마음에는 근력이 생기고요. 영혼도 건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기복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도 좋아지고요. 판단 능력도 좋아지게 돼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정대로 하고 싶은 순간에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계속 해나가면 그래도 몇 번 해보다 보면 진짜 말씀대로 하니까 더 좋은 결과가 생기네. 어? 말씀대로 하길 잘했네.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감정기복도 많이 줄어있고 기분이 안 좋아져도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가 감사할수록 감정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할수록 삶에 희망이 생기고 더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생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사를 할 때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우울이나 불안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감소한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게 나랑 못한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서 얻는 그런 감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다. 이런 감사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거나 더 행복해지는 효과를 얻기가 힘들대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외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감사나 경외감을 느낄 때 그때 이 감사에 좋은 효과가 생긴다고 해요. 저희 목사님이 최근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자연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꽃도 너무 예쁘고 초록한 그 이파리들도 너무 예쁘고 바람, 햇빛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 피조물들과 동물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지금 인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더 감사한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도 진짜 이 동물들한테 미안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말 나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 지금 1년째거든요. 이사하게 된 그 스토리랑 간증도 조만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집으로 인도를 하신 그 과정을 너무 신기한 과정을 알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했던 제목대로 진짜 됐거든요. 그래서 현관문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고 불쌍한 이유를 찾으면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진짜 일하기 싫을 때가 많거든요. 모두가 그렇겠지만 할 일은 많고 몸은 안 따라주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냐. 교회 삶으로서 사역이랑 병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일 끝나고 교회 청소 같은 거 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을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신축 아파트들이 있고 누구는 뭐 어디에 살고 뭘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인단 말이죠. 만약에 이 비교하는 게 습관이고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면 SNS를 끊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SNS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뭐 올릴 거 있을 때만 잠깐 들어가고 평소에는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이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선택을 할 때 그때 진짜 나 자신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걸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쭉 겪고 나서 돌아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진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이렇게 내가 변했구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이런 응답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니까 내 삶 자체가 엄청난 감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온전한 감사를 하기도 힘들다. 진짜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고 또 힘든 감정들도 많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 자신의 말씀 속에서 더 강건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주목하고 내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이기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